많아 여기 여기 끝이야 폭주심 폭주심 뭐라고? 바사야? 우측 위로 찍자 우측 위로 찍자 쭉 따라갈게 화킬이오 화킬 1번 자 오른쪽 위로 올라온다 우리 기준 여기 기절이죠 앞으로 올라올거야 이남은 맞나? 확인 알겠 1명 위치를 1명 위치를 도망치는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? 핫킬 다 찍었냐? 내가 말했던 애가 A인 것 같은데? 핫킬 찍었고 뭐라 세고 찍었다리 나이스 우리 본 것 같은데? 기절기절기절 나 우측으로 함난다 고고고고 왼쪽 연방 나야? 아 3번 뒤 확인 확인 왼쪽으로 빠졌다 왼쪽 기절 왼쪽 기절 3번 찾고 3번 찾고 하네 확인 확인 나 피채고 간다 나이스 나이스 어허 썰라 썰라 좀 아쉬웁 오른쪽 마사 했잖아 그냥 1번 하라 창고 뒤 기절 여기 왼쪽 나 밀어줄게 위에서 찍어줄게 왼쪽 아래 하나 기절 상태고 나무에 활용병 갈게 나무에 활용병 갔다 나 편놓을게 오 여기 다른팀 아니냐 4번? 4번? 다른팀인가 본데 또 있어? 4번이야 딱 4번 그 능선 뒤 단단 뒤 까까까까까까 나이스 다시 왜 올라오던가 너 위에 어후 왼쪽 왼쪽 하나 기절 짚 다 빼라 짚 다 빼라 짚 다 빼라 확인 인서클 좀 3번에 해우선 짚 푸싱하자 오른쪽으로 바사 바사 나이스 어딨음 나머지 3명 3명 1번? 1번 확인 2번 다 빼라카나 쪽으로 올라갔어 가게 해우선 오우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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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명 아이씨 아이씨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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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삼척기 좋다 아